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? 자 그럼 혹시 이 뮤직인 비트를 위해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네? 평창이요? 평창 혹시 해외에서 오신 분 계세요? 안 계시나요? 해외 어디요? 혹시 외품사람 계세요? 안 계시나봐요 평창보다 혹시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? 뉴질랜드요? 아 잠깐 위로 모시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원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뉴질랜드에서 온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은진씨 아니 혹시 구글플레이 어떤 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시나요? 네 우리 진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신인 걸그룹입니다 여러분 베리어스를 무대 위로 품박수로 이 무대를 뜨겁게 달궈내드립니다 베리어스 멤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베리어스러워